유재석아 주신 거 진짜 잘생겼어요. 네 유재석아 주신 이제 제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광수야 조직히 가세요. 광수야. 조금만 해. 형. 우리. 안녕하세요. 광수야. 아니 다 내부를 그렇게 못하세요 형. 너는 잘해서 여기 있냐. 야 너라면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냐. 아니 이거는 실력이 아니니까요. 아 답답하다 좀 말자. 빨리 데려. 안 내부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부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부 술래 가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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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국아 잘하고 있어. 네. 걱정하지 마요. 네. 걱정하지 마요. 네. 아. 기다려 kenningen. 아니요. 인사한. 아. уйте importance. 영화에. 영화에 지역 진짜. 아. 너무 보여.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거기서 내가 그거를 딱... 아 진짜... 이제 한 장 모장 남았어요. 그래서 이 한 판으로 팀의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내가 갈게요.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큰일 났다. 두 개 다른 거. 가위바위보 하이. 가위바위보 하이. 가위바위보 하이. 가위바위보 하이. 형, 이제 이번 정거장이 선거 전의 마지막 정거장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팀이 지는 거예요? 그런 거야? 야, 어떻게 또 2대2가 이렇게 막히는 거야. 기가 막혔다, 진짜. 기가 막히네. 진짜. 여기서 지금 힌트가 없잖아요. 기가 막히는 여친. 그렇죠. 중요한 힌트. 이긴 팀한테. 이긴 팀만 주는 거잖아. 미션을 못 하게 하네. 미션을 만약에 하면 이기는 팀이 없는 거죠. 야, 야, 야. 뭐냐고. 유닛이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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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졌어요. 자 빨리 가! I'm never too late! 가위바위보! 하하니 1! 예! 이틀해야지! 바위보! 하하니 1! 예! 이틀해야지! 고마워! 고마워! 야! 나 가벼워 치는 거야. 고마워! 아무튼 저희가 그러면 힌트와 그걸 다 받게 되겠네. 힌트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빨간팀이. 힌트 좀 알려주세요. 힌트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가. 정국은 진짜 알려주겠다. 지금 알려주세요. 아니 정국이는 알려주세요. 왔다 왔어 왔어. 지하철 가위바위보 빨간팀 승리하셨고요. 이번에도 팀원 트레이드. 아 트레이드가 되네 진짜. 아니 나는 내가 오기만 하면 그 팀이 지네. 저리로 가면 저 팀이 두 번 이뤄보니까 이 팀이. 형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형이네 형이야. 내가 진짜 그냥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래요? 진짜 내 느낌대로만 얘기하자면. 광수 정말 이상했어. 광수 이상했어. 광수는 게임도 게임인데 다른 것보다. 게임 이후에 우리가 엑스매니지 던졌을 때 반응이 정말 이상해. 나 원래 이상해 형. 뭔 말이야? 원래 이상해 형. 거짓말 할 때 그게 특이한 게 있어.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얘. 얘는 티 나는 애. 오. 아니야. 티 안 나요. 제가. 세 수 세 동안. 잠깐만요. 네. 왜냐면 황홀드에요. 왜냐면 이거 마지막 게임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